제일 기획사 두 분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공연단체를 위해서 무대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강호연 가수님을 보시겠는데요 미운 사람과 춤을 추려 자, 보시겠습니까? 나오십니까? 자,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노래를 들려 드릴게요 박수 많이 주십시오 박수 많이 주십시오 나는 왜 기다리나봐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의 모든 외로움 그리고 꽤 젖혀지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빛도를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붙어 누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헤어나 찾아올까봐 감사합니다 다슴이 사망을 잊지 못해 감사합니다 이 별로 끝난 밤에도 댓글을 놓을 수 없어 너와 나 운명이 뭐야 너와 나 운명이 뭐야 저 멀리 붙어 나 운을 생각해 나 운을 생각해 너와 나 운을 생각해 너의 사랑은 나 운을 생각해 나 운을 생각해 잘할까요? 자, 박수 한 번 봅시다 내 운을 생각해 내 운을 생각해 내 운을 생각해 내 운을 생각해 믿기 없게 자른다고 인념을 맺었구나 차라리 저 멀리 꿈꿔 미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해명은 난 찾아올까봐 가슴이 자르리지 못해 이별로 끝났다 해도 변을 보일 수 없어 너가 나은 영인 거야 해명은 난 수 없어 너가 나은 영인 거야 감사합니다